코로나19로 인해 전북에 유치한 2022년 아태 마스터스 대회, 중장년층이 참가하는 생활체육 분야 국제대회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일본이 내년에 간사이에서 예정된 세계 마스터스 대회를 1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럴 경우 아태 대회 직전에 개최하게 돼 우리 행사가 동네 잔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간사이 세계 마스터스 대회 홈페이지에 일정이 2022년으로 연기됐다고 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없지만 정확히 1년 뒤라면 일본 세계 대회가 폐막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전북 아태 대회가 개막하게 됩니다. 일본은 세계 대회고 우리는 그보다 낮은 대륙간 대회인데 일정까지 거의 붙어있다시피에 흥행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저희 아태 마스터스 대회하고 같은 해에 치러지게 되면 부모비 효과가 상실될 것이고. 전라북도는 일본의 연기 발표에 앞서 세계 마스터스 경기협회 IMGA에 송아진 조직위원장과 대한체육회장의 의견서를 보내고 외교부에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보낸 의견서의 요지는 2022년 우리 대회 일정은 변경하기 어렵고 한국과 일본 대회가 같은 해 같은 대륙에서 중복 추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본 대회를 5개월만 미루어 내년 하반기에 개최하거나 이게 어려울 경우 우리 대회 이후에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를 보고 그때는 여러 전문가나 또 중앙부처 또 도민들 의견을 들어서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구한 2021년 하반기는 도쿄올림픽이 있고 2022년 하반기에는 아시안게임이 있어 일본 측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 대회가 수년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데 2023년 상반기는 유럽 마스터스 대회, 하반기는 세계 젠버리 대회 등으로 대형 이벤트와 일정이 중복되고 대회 지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본의 일방통행식 대회 연기 움직임 속에 2022 아테 마스터스 대회의 성공 개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JTV 뉴스 이승환입니다.